민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동갑입니다. 부딪 Hin. 야. 안카이트네. 조미정. 오. 오. 뭐요? 오. 오. 토니한테 가면이 되고 끝났네요 제복이 토니 형 지금 머릿속에 안무도 생각해놨어요 민이 형이 토니 무반주로 왔다 후우 왔다 후우 삼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손을 웃길 수가 있다고요? 네 손을 웃길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선배님의 훗 훗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좀 틀어주세요 이제 날 감아서 줄게 네 화살이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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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웃었다 웃었다 아니 까봐